상반기가 완전히 다 지나가야 돼. 그런데 뱀띠 여러분들 올해 문서가 잠깐 있어요.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나 진짜 올해 힘들었었는데 지금부터 조금 괜찮아지려나? 그렇다고 보셔야 돼. 안녕하세요.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뱀띠 분들. 뱀띠. 6월, 7월, 8월. 6월, 7월, 8월. 월별 운세 한번 또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게요. 힘을 내야 되겠다.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다.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와. 어떻게 힘을 내지? 지금까지도 너무 죽을 것 같은데.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상반기가 완전히 다 지나가야 돼. 본인들은 6, 7, 8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중간까지 왔다고 보잖아?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지. 뭐가 그렇지 않냐. 음력으로 6월달이 돼봐야 5월밖에 안 돼. 그렇죠. 맞네요. 그러면 그래도 힘들어. 그런데 뱀띠 여러분들 올해 문서가 잠깐 있어요. 내가 파는 문서도 있지만 들어오는 문서도 있단 말이야. 이거 문서. 문서의 기운이 좀 있으니 이 기운을 좀 받아서 움직여야 되고. 그리고 또 한 가지. 올해는 문서의 기운도 기운이지만 내가 남을 너무 믿으면 안 돼. 올해는 뒤통수가 좀 있어. 6, 7, 8에. 가까웠던 사람도? 그렇지. 원래 가까운 놈이 더 무서워. 아, 네. 아, 네. 있잖아. 뒤통수도 아는 놈이 치지 모르는 놈은 절대 못 쳐. 그렇죠. 그렇지. 우리 집에 숟가락이 두 개밖에 없는지 세 개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. 모르잖아. 가까운 놈은 알아. 아, 얘네 집에 숟가락 세 개 있으니까 하나는 내가 가져도 되겠다.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거든.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. 그렇다고 주위에 지인들을 나쁘게 보시면 안 됩니다. 색안경은 끼지 말아야겠네요. 그렇죠. 그런데 이제 내가 수가 그럴 때는 내가 이상하게 우리 집에 숟가락 세 개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근데 일이 잘 안 풀려. 그럼 뭘 다른 걸 해볼까? 이렇게 내가 먼저 뱉으니까. 모든 건 나한테서 원인이 발생을 하는 거지. 나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. 남들이 나를 건드려서 내가 이랬어요는 거의 없다는 거야. 그래서 6월, 7월, 8월에 문서가 있어요. 있기는. 있는데 이 문서가 큰 문서는 아니야. 정말 작은 문서지만 이 작은 문서가 있을 때 잡던 하셔야 되겠고. 6, 7, 8월을 넘어가면서. 이 양반들은 관제도 잠깐 빚죠.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가 아무 이상 없이 넘어간다. 8월이 완전히 넘어가면. 이게 입력이죠. 그렇지. 8월이 완전히 넘어가시면.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. 나 진짜 올해 힘들었었는데 지금부터 조금 괜찮아지려나. 그렇다고 보셔야 돼. 그러면 어떻게 보면 뱀티분들이 이게 하반기로 가야지만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셨나요? 그렇지. 완전 하반기가 들어서야 진짜 이제 찬바람이 좀 불어야 그래도 좀 좋아진다 소리가.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 그러면 삼지의 기운이. 그것도 그렇고. 남아있다고. 남아있다고 보셔야지. 그렇지. 그런데 그래도 중간에 작은 문서라도 하나 비치니. 희망은? 희망은 있습니다. 그럼 뱀티분들한테 또 한 말씀해 주세요. 여러분들 속상해 할 것도 없고. 화가 나고 울긴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. 뭔가 변동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. 그렇죠. 그 변동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. 잘 이겨내고 잘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. 그러려면 본인들도 힘을 내야 되고. 여기에서 아 나가 삼재가 이래서 뭐가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. 요곱이 넘어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신당 초록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